1등을 차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. 아 귀엽다 귀엽다 옷 너무 예쁘다. 옷 너무 많아들아. 의상이 있구나. 현재의 판난가죠 셔츠 판난가. 의상이 여성쟁이다. 800점이 어디있고. 의상이 네 여성쟁이라고 알았어요. 현재 1라운드 396점으로 7위입니다. 마지막 곡이었을 때. 이소씨가 준비한 노래는 주현미 레전드의 이태원 영감입니다. 좋은 노래다. 야 근데 이게 여행을 해놔서. 그러니까 이름을 꼭 해석하기에.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잘 할 수 있는 내가 부러워. 관건이지.